자, 레디 고! 나 배틀미터 잘 못해! 태민아 더워줘! 그래! 우리 팀플레이로 해야 되는데 이겨야지! 고고고! 일단 1대0, 온유형 승리 진짜 변할 수도 있는데 내가 온유형을 잘.. 야, 카메라에 대고 잉크 한번 자, 1대1 1대1 자, 시작! 2대1 상황 배찬이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긴 거죠? 이긴 겁니다, 네, 2대2 왜요? 저 몇 점 내기예요? 이거요? 몇 점 내기지? 4점! 4점? 그럼 우리 3점인데 벌써? 좋았어요 이렇게 들어왔다니까 알았어, 그럼 이거는 아웃으로 치고 1대2 2대2 1대2 1대2 2대1 선수들이 이렇게 친다고, 서브로 이건 내가 봐도 아웃이다 아웃이 왜요? 넘어갔잖아 너무 많이 넘어갔잖아 온유형 승리야 이거 무조건 왜요? 온유형이 여기로 하잖아 아니죠 이거 이런 너 잡고 다 해준다 넌 저거 바뀔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제가 요즘 야, 태민이 분노하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한 마디만 더 보여줘 삐뚤지 이게 뭐야 불량한 거 어떻게 너 진짜 이거 교복에 입고 가면 혼난다, 정말 이럴 때는 이걸 잠가줘야 돼 샥 샥 샥